찰리는 바닥에 붙어있네 자기야 TV 소리 좀 줄여줘 찰리 자잖아 우리 집 갑이지 우리 집 1등 갑 쟤는 바닥에 붙어있어 자기야 이거 봐 저 자세가 편할까? 어떻게 이렇게 딱 붙어있냐? 오리장갑 하나 막 뜯어먹더니 우리 찰리가 피로회복이 돼야될텐데 가지만 저거 달래야돼있어 가지만 찰리야 자는거야? 어떻게 이렇게 자냐? 나보고 움직이지마래 알았어 안할게 엄마 자리 돌아갈게 차 아이고 상전이 따로 없네 우리집 최고 갑이야 그지? 찰리 무서워서 뭐 걸어다니지 못하겠구만 정찰리 정찰리 찰리 찰리야 찰리요 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세요 안속아 안속아 아야 누나 아야 찰리야 누나 아야 아야 안속아 안속아 헉 안속아 ㅎㅎㅎㅎㅎ 어휴.. 자 아야~! 찬이야 누나 아야했어 아야 안 속아 안 속아